Vroom Vroom As that above on the street 멈출 수 없는 vibe 터질 듯한 feeling Dry baby 안녕하세요 Vroom Vroom 녹음을 하러 왔습니다 저희가 녹음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제이씨 힘내세요 언제나 응원합니다 제이씨의 보컬을 화이팅 제이씨 인터뷰 가실게요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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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자꾸 좋아하세요 오늘 뭐 녹음하러 오셨죠? 오늘 Vroom Vroom 녹음하러 왔습니다 지민이가 제일 좋아하는 파트는 Vroom Vroom As that 아 진짜 아 진짜 시작 Vroom Vroom 아 귀여워 오늘 양갈래서 양갈래서 거의 됐네 귀여워 녹음을 수록곡 거의 다 했고 뭔가 저희가 이제 앨범으로 우리 데일리들을 만난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그래서 저희 멤버들 다 아주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한번 가볼까요? 네 I saw you I saw you I saw you I saw me 그 I 들어갈 때 네 너무 이렇게 찍는 듯한 느낌이 안 나도 되는데 약해지면 안 돼 아아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이제 빌드업이잖아 네 I saw you I saw me I saw you I saw me I saw you 어때요? 네 자유로워 우린 우린 자유로워 우린 그치 같은 놈이야 아아 자유로워 우린 자유로워 우린 Keep on driving 자 이거예요? 네 여기서 이제 어떻게 가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자유로워 우린 자유로워 우린 그치 고런 느낌이야? 이쪽 명수 있는 데 있잖아 네 그 아래쪽에 힘이 좀 더 들어가도 돼 음 힘을 네 자유로워 우린 자유로워 우린 자유로워 우린 Keep on driving 그치? 이거 모니터 한번 해볼게요 잘했어 지금 어 자유로워 우린 Keep on driving 음 좋아요 음 요것보다 더 어택이 조금 셀 수 있을까? 네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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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이렇게 나와야 돼 응 브룸브룸 응 브룸브룸 하고 그 브룸 브룸브룸 끝난 건가요? 네 브룸브룸 브룸브룸 아아 여기서 조금만 더 세지면 되는데 한번 들어봐봐 네 약간의 비음이 있어도 돼 네 브룸브룸 아아 봐봐 비음이 있으니까 어택이 다르자 네 들어봐봐 네 브룸브룸 아아 그치? 네 조급할 필요 없어 밤은 아직 길어 그치? 가성으로 어떤 게 나은가요? 난 지금 톤이 더 좋아 네 조급할 필요 없어 밤은 아직 길어 그치? 조급할 필요 없어 밤은 아직 길어 오케이 잠깐 나오셔서 쉽시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하이 바이 저는 지금 브룸브룸 첫 번째 녹음 순서를 마치고 왔는데요 연습을 뭔가 밴딩을 주는 식으로 연습을 했는데 디렉을 봐주실 때는 조금 더 밴딩보다는 찍어서 소리를 내라 약간 이런 식으로 제가 했던 그 방식을 좀 바꿔야 한다는 그 부분이 좀 어려웠던 것 같은데 그래도 잘 해내서 칭찬도 받고 그래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마 좋은 노래가 탄생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노래 마지막 노래 어둠이 지쳐질수록 솔직해져 우린도 맘이 간대로 맡겨봐 이거 그냥 쓰면 안 돼?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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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느낌이 너무 잘생기려 해가지고 아 아 아 아 감사 킵 해놓을게요 네 진짜 잘한다 진짜 잘한다 어둠이 지쳐질수록 솔직해져 솔직해져 우린도 맘이 간대로 맡겨봐 어둠이 지쳐질수록 여기 약간 붓점 같은 거 있잖아요 약간 이 스윙감이 첫 번째 게 제일 좋아 그럼 혹시 첫 번째 거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? 그래? 어둠이 지쳐질수록 솔직해져 우린도 맘이 간대 그럼 일단 이렇게 해도 이따가 또 목 풀리고 다시 시전을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냉 할 말이 없잖아 할 말이 없는데? 어! 감사합니다 약간 뇌쇄적인 느낌보다는 조금 그래도 밝은 느낌이 좋잖아요 살짝 끊어서 불러도 더 멋있을 것 같아요 굿끼링 너무 잘하는데? 아이 네 오케이 좋아 잠시만요 살짝 잠깐 컴퓨터 잠깐 멈췄어요 대박 기운인데 컨트롤을 했어요 어우 세 시작은 진성을 해줄 수 있어? 네 세 시작을 마지어 타임 그게 맞는 거 같아 네 혹시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타임 샤피브라투 주는 거 괜찮나요? 그럼요 아 네 알겠습니다 모니터 해볼게요 세 시작을 조금만 더 세게 해도 될 거 같은데 네 세 시작을 마지어 타임 아쉬운데 있어요? 일단 그냥 한번 삭 하고 삭 해서 삭 하면 네 감사합니다 야 여기 녹던데 네 전어 거푸짜바 우린 좀 더 하얘 어 이것도 너무 좋다 아 괜찮나요? 좋은데 이 가성이 좀 더 나올까요? 조금 힘 있게 나오면 더 멋있을 것 같아 거푸짜바 우린 좀 더 하얘 하아 하아 전 이 파트가 서울을 걸고 연습했어요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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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망설이지 않아 not my not my not my 네 너무 잘하는데 하아 네 연습은 근데 제가 흐흐흐흑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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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이어서 하는 것도 해봤고 따로따로 느낌을 주는 것도 해봤는데 어떤 게 좀 더 어울릴 것 같아요? 나는 여기가 뛰는 게 맞아 뛰는 게?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좋다. 조금만 이것보다는 샤하게 한다고 한번 해볼게. 네. 이게 더 영하게 들린다. 한번 들어볼게. 혹시 이거는 그냥 내주문인데 이거 한옥타운 위에 가성으로 한번 깔아놓으면 어떨까? 응, 좋아요.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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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겁나 멋있어. 좋다. 좋아 좋아. 끝! 네. 끝! 감사합니다. 끝! 안녕하세요. 녹음을 끝내고 왔습니다. 원래 조금 빨리빨리 하는 편인데 이번엔 곡이 너무 좋아서 더 하고 싶은 욕심이 생겨서 그래서 좀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. 제가 준비한 느낌이 좀 되게 흘러가고 약간 팝송같이 준비를 했었어요. 약간 이렇게 했었는데 발음을 좀 흘렸던 것들을 살짝 찝으면서 불렀더니 좋다고 해주셨는데 근데 곡 자체가 너무 좋고 우리 멤버들 저희 단체 보컬 연습을 했거든요. 해석도 이제 같이 해보고 그럼 이거 약간 이렇게 부르는 거 어떠냐? 회의도 많이 했었던 곡이라서 더 소중한 곡이기 때문에 최대치의 완벽함을 뽑아내고 싶은 곡입니다. 여러분 부름부름 많은 상담 부탁드려요. 타이틀곡 녹음하는 날입니다. 예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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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가사지 보면서 연습도 하고 오늘 상태가 좋으려고 샤워를 엄청 뜨거운 물로 했어요. 그러면 그... 수증기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목을 좀 촉촉하게 만들어준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목 관리를 했고 그래서 오늘 녹음을 열심히 해보려고요 제 차례가 왔습니다 오늘 녹음도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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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 수 있잖아 할 수 있지? 끝음은 맞아 한음이 너무 오래됐어 조금씩 보여요 지연아 조금 더 업텐션인데 지금은 더 다이나믹이 길이 어디 쐴 때는 확실히 쐬고 더 그렇게 해야 재밌을 것 같아 네 알겠습니다 그치? 요 텐션 너무 좋아 네 그럼 계속 해볼까요? 네 오 좋아 어 혹시 이게 그 꽉 붙여버린 좀 더 하얀 이렇게 내려가는 게 맞나요? 꽉 붙여 이렇게 꽉 붙일까요? 아니면 꽉 붙여버릴까요? 이거는 지연이 너가 편한 대로 하는 게 좋아 꽉 붙여버려 최대한 한번 해보면서 봐주실 수 있나요? 그럼요 네 꽉 붙여버린 좀 더 하얀 좀 더 좀 더 좀 아쉬워요 끝에가 약간의 그 잠바이브라도 다이브레이션이 있으면 네 좀 더 좀 더 좀 더 하얀 그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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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볼게요 꽉 붙여버린 좀 더 하얀 들어볼게요 네 꽉 붙여버린 좀 더 하얀 하얀 괜찮나요? 네 그 멤버들이 조금 더 힘있게 불러가지고 요런 좀 쨍한 느낌도 괜찮나요? 오 그게 더 원하는 아 그래요? 아 그러면은 왜냐면 이게 가성이 너무 들어가면 네 지금 약한 가성보다는 센 가성이 필요하고 아 네네네 왜냐면 영한 느낌을 계속 줘야 되는데 네 즐겨봐 지금이 떨림 하고 좀 빨리 어 바이브레이션 있어도 돼? 어 네 오케이 한번 들어볼게요 네 지금보다는 네 조금 더 길어도 돼 어 네네네 너무 빨리 끊었어 네 즐겨봐 지금이 떨림 좋아 네 네 점점 변해가는 풍경들을 봐 약간 어 그래야지 재미더라 네네네 점점 변해가는 풍경들을 봐 그치 들어볼게요 네 약간 지한이한테 낫기는 한데 네 조금 더 조금 더 해볼까요? 네 점점 변해가는 풍경들을 봐 그치 들어볼게요 네 응 네 네 네 다시한번만 제발 produk 야 잘했다. 감사합니다. 와 잘했다. 감사합니다. 너 더빙하자. 정말요? 와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무사히 녹음을 잘 끝내고 왔습니다. 제가 긴장 아닌 긴장을 좀 많이 했나 봐요. 그래서 연습했던 거랑 느낌이 좀 다르게 나온 부분들도 있어서 어려웠었는데 제가 바로바로 캐치할 수 있게끔 너무 쉽게 알려주셔가지고 무사히 녹음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. 이따가 다 같이 들을 때 너무너무 기대됩니다. 궁금해 떠나볼래 내일의 걱정은 이만 바이바이 궁금해 난 하트가 진짜 극단적이야. 극단적으로 낫거나 극단적으로 녹거나 또 어려 보여진 것 같아. 오늘 귀여운 머리 하고 와서 여기 TV가 걱정이네. 너무나 져서. 이거를 개를 날릴지 아니면 개도 진하게 나올지 뭐가 좋아요. 내가 생각했을 때는 차라리 효과가 없는 게 낫지 않을까? 그럴까요? 두껍게 나오는 것 보다는? 네. 떠나볼래 할 때 여기도 너무 그냥 플랫하게 일자로 그리지 말고 살짝만 호흡만 넣어주면 더 이쁠 것 같아. 네. 새로운 플레이스 가본 적 없는 세계 궁금해 떠나볼래 새도 그냥 바람으로 해볼까? 세 개 궁금해 세 개도 그냥 다?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이게 훨씬 나을 것 같아. 한번 들어볼게. 네. 우리 여기서 이제 수준아 유지아 욕심내 보자. 네. 여기다가 코를 코비음을 살짝만 섞어 볼 수 있을까? 네. 한번 해봅시다. 세 개 세 개 세 개 코 쪽으로 소리가 좀 올라간다 생각했죠? 네.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와 훨씬 줄 알았어. 아 그래요? 포리코러스 두려움도 여기 높던데? 그러니까요. 여기서는 콧소리가 우리가 아까 벌스한 것처럼 네. 보다는 빠져야 돼. 아 네. 오 잘하는데? 브룸 브룸 아 맞아. 네. 그렇게 해서 가볼게요 한번. 네. 지금과 들어보면 바이브가 어떻게 되게 잘 달았거든? 아 네. 그 느낌 한번 들어볼게. 멈출 수 없는 바이 터들듯한 feeling 그치? 네. 멈출 수 없는 이렇게 하면 하고 멈출 수 없는 조금 더 더 더 더 멈출 수 없는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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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그런 느낌이야? 네. 브룸 브룸 네. 멈출 수 없는 바이 터들듯한 feeling 이야 잘했는데? 우와 네. 저 달려봐 아 아 원희성 네. 이거는 진짜 내가 욕심내는 건데 수진아 네. 이 거가 되게 낮잖아. 네. 이거 한 옥타브 위에 가성으로 하나 쌓을 수 있어. 어 힘이 더 받는다. 어 괜찮다. 네. 오 좋아 좋아 좋아. 끝! 와 감사합니다. 끝났죠? 으악. 네 저는 방금 녹음을 끝내고 나왔는데요. 나왔는데 말이죠. 제가 이번 파트가 진짜 엄청난 저음이라 이게 소리를 잘 내는 것도 중요한데 노래의 컨셉에 맞게 내기 위해서 멤버들한테도 많이 물어보고 그걸 진짜 열심히 보고 했는데 잘 나온 것 같아서 뿌듯하고요. 열심히 연습해 갔는데 칭찬받아서 뿌듯했어요. 제가 자랑.. 자랑아닌 자랑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. 이건 너무 부끄러우니까 모자이크 해주시고 열심히 했습니다. 약간 부름부름이 어떤 느낌일지 네일리들은 이미 다 봤겠죠? 저희 잘했나요? 잘했길 바라며 잘하기 위해 열심히 남은 녹음도 준비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파이팅! 오늘 이렇게 부름부름 저희 타이틀곡 녹음하러 온 거기 때문에 머리를 정말 오랜만에 양갈래를 해놨어요. 전주 비 브리프 똑같은 길은 너무너무 뻔해 하는 파트가 있는데 너무너무 더 하는 이거를 연습을 하는데 너무너무 더 너무너무 더 너무너무 더 너무너무 더 진짜 어려웠다고요. 오랜만에 타이틀곡 녹음이라서 굉장히 설레고 앞에 언니들이 굉장히 잘 해준 것 같은데 그 기세를 받아서 저도 녹음 잘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 좋아 녹음 시작합니다. 브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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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따로 해? 아 따로 따로 아 네 조금 더 우리 업텐션으로 가자 네 업텐션으로 우리 하이하이 해야 돼요 넵 브룸 브룸 그치 요렇게 해야 돼요 아 네 공기가 조금씩 들어가 아 아 아 그치 그치 지금 너무 클릭클릭클릭클 네 브룸 브룸 오오오오오오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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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좋아 자꾸만 들뜬는 맘이 아찔러 손짓하는 듯에 한 번 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참.. 참 투 비 브레이브 참 투 비 브레이브 똑같은.. 잠시만 한 번 해볼게요 그냥 속삭이게 너무 다 뻔해 이렇게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아 네 알겠습니다 한번 모니터 해볼게 네 브레이브 여기는 어택 너무 좋거든? 네 그럼 타임 투 비가 그 정도 나와도 돼? 아 네 참 투 비 브레이브 진짜 어 지금 좋았어 잠깐만 이거 살려놓을게요 거의 비슷하네 지금 타임 지금 걸어드릴게요 어 좋은데? 어 좋은색 괜찮은 것 같은데 네, 키 빼놓고 한 조금만 혹시 더 좋은 게 나아 오케이! 원래 거 쓸게! 네, 원래 게 제일 좋은 거 같아 이게 그래? 너무 좋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! 녹음 끝났어요! 완전 빨리 끝났어요! 제 마지막 소원 언니 화이팅! 부름부릅 최고! 위클리 타이틀 화이팅! 대박나자! 밖에 다 들리나요? 혹시? 약간 이런 가사지에는 낙서를 해줘야 그게 국룰이거든요? 제가 항상 하는 낙서를 보여드릴게요 우리 함께면 어디든 완벽한 part of the world 고생하셨는데 아 요즘 소원이가 노래를 너무 잘해 왜 이래? 안녕하세요 왜 저랄까요? 제가 혜언니가 찍어준 사진 중에 맘에 드는 걸 보여드릴게요 혜원아 고마워 맘에 드는 거 골라서 추려가지고 또 추리고 또 추려서 메추리알 해가지고 우리 데일리에한테 올려야지 드라이베이비 드라이브 드라이베이비 드라이브 떠나볼래 챙길 것도 없잖아 그냥 just ride 버클럽 속도를 높여 바이바이 어둠이 새 차장 완전 잘한다 난 너무 잘한다 감사합니다 챙길 것도 없잖아 그냥 just ride 버클럽 속도를 높여 바이바이 더 오바 해야 돼 더 오바 해야 돼 그래도 방관돼서 나온다? 네 챙길 것도 없잖아 그냥 just ride 버클럽 속도를 높여 바이바이 너무 좋은데? 다행입니다 모니터요 네 떠나볼래 챙길 것도 없잖아 그냥 just ride 버클럽 속도를 높여 바이바이 어둠이 새 차장 어때요? 어.. 챙길 것도 없잖아 하고 그냥 이게 끊기는 게 낫나요 약간 이렇게 뭔가 너무 약간 좀 어린 느낌이 나는 것 같아서 왜냐면 이 노래 자체가 지금 좀 어둡잖아 네 그래서 음 차라리 약간 업비트가 난 것 같아 아 처지 안 그러면 처지니까 네 그럼 저도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가 좀 낮아 네 한테도 네 낮아도 그러면은 장난기 있는 느낌이여도 돼 음 네 세상 하나뿐인지 돌 그려봐 I saw you 그치? 그치? 음 네 조금 하이 텐션 네 세상 하나뿐인지 돌 그려봐 I saw you 오 좋은데? 응 dry baby dry can't see red light 자유로 야 잘한다 아 아휴 빨리 담아먹어 우리 함께면 어디든 완벽한 part of the world 와아 하고 이렇게 날리잖아 네 와아 하고 잡아줘야 돼 와아 어 그 음이 나와 정확하게 들리게 네 우리 함께면 어디든 우리 함께면 어디든 완벽한 part of the world 완벽해 들어볼게 감사합니다 브룽루웅 어어 그렇게 되어있더라고 브룽루웅 음 음 네 브룽루웅 오우 좋다 네 우린 좀 더 하얀 브룽루웅 어우 좋아요 일단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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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는 되게 콧소리가 많이 들어가야 멋있어 음 콧소리 네 네 우린 좀 더 하얀 브룽루웅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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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아아 아아 너무 좋거든? 네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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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아아 아아 이런 느낌으로 바이브레이션 있어도 좋아 음 브룽루웅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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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야 더빙이랑 붙었을 때 이쁘거든 음 음 브룽루웅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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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넘어갈게요 네! 아 근데 제가 여기가 원래 가성으로 기다려왔던 을 했었는데 네 뭔가 진성이 날 것 같아서 어 한번 해볼까? 그렇게? 네 좋아해요 정말 기다려왔던 순간인걸 어 좋은데? 흐흐흐흐 아아 브룽브룽 엑셀을 밟아 언더스트리트 화려한 네온사인 우릴 이끄는 드림 지금 너무 좋아 네 근데 아쉬운게 네 화려한의 화자랑 네 내랑 부름부름이 안찍혔어 아아 네 부름부름부터 세게 네 겁나 세게 네 여기가 이거야 부름부름 이거야 부름부름 그냥 그거야 네 봐봐 그렇지 않아 확 달라 확 달라 지금 네 화려한 네온사인 우릴 이끄는 드림 그러면 이 느낌 살려나서 네 화려한 도 화려한 그치 그치 그래야 뭐 명확하게 들거든 네 마려한 네온사인 우리 오케이 아아 네 드라이브 베이비 드라이브 냠냠냠 에허 네 들어볼게요 네 좋다 괜찮나요? 네 고생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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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녹음을 끝내고 왔는데요 좀 어려웠던 파트는 화려한 네온사인 여기가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도 힘있게 좀 나온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저의 음색을 조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파트라고 생각해서 더 많이 연습하고 레슨도 받고 새로운 장르의 곡을 하다 보니까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부름부름이 얼른 세상에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수고했어 나 자신 아주 중요한 테리